연장 연장 스케치 마무리 한 500정도지? 해제하고자 해볼까? 1000정도는 해야겠네 응 옆에 있네 홈 회전 프로파일 열려있네 스케치 클릭, 스케치 편집 이렇게 드로잉 라인 드로잉 라인 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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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 루프답게 회전 프로파일 선택 축 선택 확인 번 이동 엑스축 0 번 번 이동 엑스축 0 0 마이너스 1500 확인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구분이 잘 안가네 특성 선색성 흰색으로 바꿔놓자 라이트클릭 특성 신색 확인 이거 내가 잘못 그렸나 왜이렇게 이 지금 이런데 이게 왜이렇게 여기 또 왜 올라간거야? 1호 5형 평상 2형 2호 3형 평상 4형 평상 2형 평상 1iggle 3.85 평상 15 Kristen 다시그레데이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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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성 키우기 뭐소이 한 번에 한 번에 이 부분은 돌출같으네 스케치 스케치 적성 삭제 작업병면을 하나 더 만들어보자. MC를 만나요. 이 부분 작업을 위해서 스케치 스케치 언젠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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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기 연장 change 구성 구성 자르기 스케치 스케치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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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출 주거 측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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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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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세솔 대칭 대칭 대칭으로 하자 확인 라이트 클릭 체크 가시성 회전 측 회전 측 셀렉터 세솔 리더 확인 홀은 생략하자 결합 클릭 클릭 확인 거리 측정 만들어진 MP천명 클릭 프로파일 엔드포인트 클릭 측정각 복사 본체 이동 와이크 클릭